네 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달구었던 해가 서산으로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 찾아온 곳 청정한 산골입니다. 별장용지로 산골 귀촌 토지로 건강 힐링터전으로 활용하기에 추천드릴 만한 산골의 토지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 없는 두산리, 케이발 오백고지, 아주아주 청정한 숲세권 산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토지는 괴핵관리지역의 바시 두필지, 토목이 완료되어 있는데 3단으로 구성이 된 500평야 때 아담한 산골 농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가격 평당 40만원대로 해서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땅이 아주 작지는 않기 때문에 두 분이 위아래로 매입을 하셔서 집을 두 채를 지으셔도 되겠고요. 전망 좋은 이쪽에 예쁜 집 짓고 아래쪽으로 정원 텃밭 가꾸시고 맨 아래쪽으로는 주차장 다용도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골이긴 하지만 전기전화 가능하시고요. 인접해서 잘 지어진 관리가 잘 된 별장이 한 채 아래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200여 메터는 내려가시면 정말 정말 깨끗하고 맑은 계곡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매물의 특징, 장점은 본 토지와 접해져 있는 이 광활한 산이 정말 풍광도 아름답고 넓은 산인데요. 두산리 산 2번지입니다. 계략적으로 790만평의 넓고 넓은 내 땅은 아니지만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가 본 토지와 접해져 있다는 거고요. 혐오 깊이 오염시설, 위염시설이 전혀 없는 오염될 걱정을 할 수가 없는 하지 않아도 될 청정한 산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환경이 중요한 걸 뼈저리게 여실히 느낄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매물은 정말 자연친화적인 매물입니다. 공기 좋고 숲색본에 오셔가지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건강 찾고 여유 찾고 자연과 벗하면서 예쁜 집 짓고 별장 짓고 이렇게 활용하실 분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매물입니다. 토지 내역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요 지금 소나무 숲이 있죠. 숲에서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경사가 좀 많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평지로 만들었죠. 아랫단 1단, 가운데단 2단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던 맨 이 땅 전봇대가 서 있는 부분 요렇게 탐단으로 평지로 평탄공사를 했고요. 아래쪽에 석축공사도 예쁘게 했고 매도인 분께서 토목비가 몇 억 들어갔을 것 같아요. 상당히 몇 천이 아니고요. 입구 도로를 닦았고요. 전기를 인입했고 교량을 또 개설을 했습니다. 석축공사 했고 측량에서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또 앞쪽에 지하수도 시공을 완료를 관정도 시공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바로 건축인허가 내셔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평당가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희대 매물은 평당 20만원대 30만원대 그런 매물과는 좀 차별성 있는 매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구규림도 접하고 계곡도 인접하고 교량도 개설을 했고 매도인분께서 토목비를 상당히 소유를 한 땅이고요. 불변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 숨지는 청정한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시작되는 입구에 코스모스 가을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석추 범상치 않죠? 잘 닦아놨습니다. 드문드문 연산항 조경수도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공사 잘 해놓으셨고요. 무엇보다도 교량 교량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교량이 개설이 돼서 차량 편안하게 진출이 마실 수가 있고 들어오시는 입구 개인 포장입니다. 매도인분 포장하셨고 저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는 계곡 가는 길인데 아시꾼 로프장이 잘 닦여져 있어요. 사면이 아주 숲세권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지는 땅은 많지만 귀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해발 500고지 구규림과 접하고 남양으로 자리하고 있고 계곡이 인접해 있는 토목이 완료되어 있는 3단으로 되어진 별장부지 전원주택지 산골귀촌 자연 속의 힐링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의 전두필지 392평 희망가격 평당 40만원대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용도에 맞는 분이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 좋은 분이 매입을 하셔서 옥토로 멋진 별장토로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시간 편안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주말 현장에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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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